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꽃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동서발전과 농협이 지원에 나섰습니다. 동서발전은 회사 내에 원테이블 원플라워 캠페인으로 사내 분위기 전환과 함께 하회의 업체 돕기에 나섰고 농협은 꽃 나눠주기 행사를 벌였습니다.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. 1년 중 꽃소비가 가장 활발한 각급 학교의 졸업과 입학 시즌.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 내 화웨도 소매 업체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. 각 학교에서 예정된 졸업식과 입학식 등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지역 꽃집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꽃소비가 50% 정도 급감한 실정입니다.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5개 예약 중에 4개 정도는 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위축된 지역 화웨 소비를 위해 한국동서발전이 지원에 나섰습니다. 꽃수반과 화병, 직원 자녀의 입학 축하용 꽃다발 등 2,100만 원 상당의 꽃을 구매했습니다. 지역 화웨도 화웨 농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동서발전에서도 이번에 새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구매한 꽃수반과 화병은 본사 내 휴게실과 회의실 등 층층마다 배치해 회사 분위기를 화사한 폼으로 바꿨습니다. 또 구내식당 100여개 테이블에도 꽃병을 놓고 식당 분위기를 한층 더 밝게 만들었습니다. 회사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. 꽃향기가 사무실에 가득 퍼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분 좋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난 19일에는 농협 울산 본부와 남구청 출장소 직원들이 은행 방문객들에게 장미꽃을 나눠주는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. 코로나19 영향으로 꽃소비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회업체들을 위한 이 같은 도움의 손길이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작은 힘이라도 되기를 기대해봅니다. JCN 뉴스 박정편입니다.